250페이지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5번 문제 발기인은 몇 명 이상입니까?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되죠?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에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심의 또 해서 각각 20명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여기는 창립총에 있는 이니까 발기인은 300명입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시험에 출제됐다. 여기서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두 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이죠? 500이 있는 3, 30명인데 여기는 20명입니다. 이 숫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에 오른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자금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항상 책임준비금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 가입한 사람들이 돈 달라면 언제든지 줄 수 있을 만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입니다. 300명 이상이 아니고요. 전국에 600명 이상입니다. 3번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시군구의 지회는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부 지회 모두 다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사무소도 종전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된 사무소 위치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부산에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전에 두어도 되고요. 4번 협회는 총회의결 내용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했는데 보고가 4번 있는데 지체 없이 가 2번 5일 이내 1번 매월 15일까지 1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5번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허가가 아니라 인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인가라는 말 오직 한 번 나오고요. 지정받는다. 거래정보삩자 지정받는다는 말 오직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 승인받는다 보고한다 신고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다. 그래서 8번에 1번이 되겠고요. 10번. 10번.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 금융감독원장 승인 얻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습니다. 협회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논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의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4번.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5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의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료 받는 게 1년에 지금 한 19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19,000원은 남겨두고 써야 된다고요. 그 지금 협회 공제료 수입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손해배상 나가는 게 1년에 한 6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적자겠어요? 흑자겠어요? 적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10%만 남겨놓고 다 써버리고 없다고요. 그런데 60억 나가니까 적자라고 지금 공제료 올려달라고 하고 건별로 공제 가입하게 해달라고 협회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10%만 정립하니까 10% 이상을.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254페이지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받아야 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받아야 됩니다. 2번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제규정은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되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우리 법제 30조에 보면 손해배상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 제공 세 가지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 되니까 공제사업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공제사업 대상입니다. 장소 제공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은 책임준비금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 보겠습니다. 16번 17번 16번 틀린 것인데 설립 및 인과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3개 정도 출제되는데요. 이게 거의 직접적으로 답으로 된 경우는 2번은 보면 설립 인과신청 서류는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한다. 모든 서류는 전부 국토교통부로 영어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서식 각종 서식은 다 국토교통부로 영어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한다. 아까 제가 이런 게 한 3개 지문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답이 된 경우는 이때까지 시험 중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건 답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고 이때까지는.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영어입니다. 국토부로 영어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됐다. 3번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 발견이 돼야 된다. 발견은 300명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600명 이상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심의 또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총회의결 내용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아까도 취업에 나왔잖아요. 기출문제 반복되고 있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각의 검증 결과는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의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이 내보여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신문증하고 조사검사증명서 둘 다 내보여야 됩니다. 시험에 조사검사증명서 또는 공무원 신문증을 내보이면 조카다 충분하다 x로 출제됐습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총회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다. 17번 틀린 것입니다. 협회 지부지회를 설치한 설치는 시도의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때에는 시도의사에게 시군구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의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시험에 14회 때 설치할 때 신고한다 해서 x였습니다. 설치한 때 사후 신고입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중개사법에는 전혀 없다. 허가라는 말 자체가 공중개사법에는. 그래서 17번 1번 2번 협회는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보호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며 협회의 위반행위는 오직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협회가 위반행위 했을 때는 진력, 벌금, 100만원 가태료, 지적세 3배 이하, 행정처분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21번 협회에 오른 거 모두 고르면 기역협회는 공제규정을 재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디귿 운영위원의 회의는 제재규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어결한다. 제재규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리얼 협회와 계획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암보험 드는데 암이 걸려있는 사람은 암보험 못 들잖아요. 똑같아요. 사고 확실하게 나 있는 사람이 공제 가입하면 이미 보험이라는 것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사고 난 사람은 자동차 사고 나고 나서 자동차 보험은 가입 못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제사고 나고 나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게 확실시 된 사람은 사망보험 가입 못하잖아요. 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사람이 가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 3번입니다. 협회 우리 체계는 지금 거의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생긴 게 공제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세계위원회 비교한 프린터 내드렸어요.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필수기관이고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로 구성되고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합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고요. 위원 중에서 각종 위원회에 비교해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며칠 안에 통보하는 말 없습니다.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중개사고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협회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요. 이 정도 보시고 260페이지 보치 262페이지 위탁이 되겠습니다. 실무교육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실무교육은 세 군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번 대학전문대 2번 협회 3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세 군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성인 요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전문대학만 가능하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업무 위탁입니다. 시험업무는 원래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고요. 대학전문대학에는 시험을 위탁할 수 없다는 것 좀 전에 말했던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직접적으로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 강사요건입니다. 실무교육 강사요건 1번 박사 기준에 미달하는지 박사학위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1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되고요. 2번은 전임강사 2년 이상 돼야 되고 변호사는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 유경험자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틀린 답. 4번은 질급공무원은 6개월 이상 경력 있으면 되죠. 1년이니까 가능하고요. 5번은 공인중개사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3년 이상 유경험자면 강사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5번, 6번, 7번 다 포상금인데요. 포상금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률에 포상금이 있고 주택법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3가지입니다. 무등록 개업 공개사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세 번째 양도 대여한 경우 국토법에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입니다. 전매 제한기간 중에 전매하는 경우입니다. 무등록 개업 공개사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원도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토법에서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고요. 국토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왔을 때와 2건 이상이 접수됐을 때 2인 이상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분입니다. 2건 이상이 접수했을 때는 최초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균분이니까 2명이 오면 25만원씩 나눠줍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짓 부정한 망으로 등록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있죠. 포상금 30만원이 아니고 50만원 3번은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통보해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4번 폐업한 후 중개업을 한 자면 무등록 계획 공개사잖아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이 지금 어렵게 나온 게 12번 13번 이런 게 어렵게 나왔어요. 12번 13번 우리 공개사법에 작년에 시험이 쉬웠는데 딱 하나가 어려웠어요. 25회에 나왔네요. 13번 이거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이게 13번 13번 작년도 어려웠고 재작년도 어려웠어요 작년에 13번이 나왔고요 12번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우리는 기출문제라고 표시 안 돼 있는데 12번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2, 13 연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12번 여러분들이 풀보고 하나만 풀어봅시다 13번 A, B, C, D, E까지 있네 A, B, C, D, E 갑하고 을 A, B, C, D, E 갑을 있네 갑이 있고 을 있네 A, 맨 위에 보면 갑은 등록하지 아니한 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기소유예 되면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포상금지 있죠 갑이 했으니 갑이 50만원 그 다음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의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한 뒤 D, E, E 신고했다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역시 먼저 한 사람만 주지 D 한 사람은 하나도 안 주죠 갑만 5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대의한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받았는데 받아야 못 받아요 무죄 판결 받아도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만 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둘이 공동으로 했으니까 25만원씩 균등 배분이죠 그 다음에 D, D는 어디가 D는 D와 F를 신고했는데 검사는 D는 무협의 처분을 이를 공소제기하였다 그럼 D는 못 받고 E는 50만원 받죠 이 어리 신고했잖아요 근데 D는 검사가 무협의 처분 무협의 처분했어요? 뭐했어요? 검사가? 무협의 처분했죠?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받고 무협의 처분, 불기소 결정, 기소 중지 이런 거 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13분 답이 틀렸네? 네? 밀렸어요? 4번이 답이에요? 다 그래요 13분부터? 뭐라고요? 다 그래요? 아니면 하나만 그래요? 13번에서 12번으로? 그러면 그렇게 밀린나보네 그렇죠? 13번하고 그렇게 풀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포상금 12번, 13번 같은 유행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해서 강의할 때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포상금 받아요 공소제기했다는 건 재판에 회부했다는 말이고요 기소했다, 공소제기했다 같은 말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기소유예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소중지는 범인이 해외 도피하면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판에 회부가 안 되니까 중지합니다 기소중지하면 포상금 못 받아요 범인이 해외로 도피했으면 자격증 빌린 증거 때문에 해외 도피하기 쉽지는 않겠죠 14번 수수료 나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고필증 재교부 신고필증 4번, 4번이죠? 4번 14번, 4번 이건 다 맞게 돼 있네요 14번에 4번입니다 12번 해설이 14번에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책을 조금 편집하면서 밀렸나 보네요 근데 저도 책을 많이 써보지만 남 쓰는 거 욕하는데 내가 해보면 또 지가 한 건 안 보여요 남이 한 거는 보이는데 남의 눈에 있는 거는 보이는데 본인이 한 거는 잘 안 보이더라고 교정보라 해도 14번에 4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재교부는 이거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수료 내라는 말이 없죠 제가 수수료 내는 거 15번 많이 적어드렸어요 15번 수수료 내는 거 15번 있어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어요 중개 수수료만 중개 보수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아직도 수수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는 4번이고요 16번도 같은 거죠 수수료 내는 게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휴업, 자격증, 재교부 신청 휴업은 수수료 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휴업은 수수료 낸다는 말이 없어요 휴업 신고는 수수료 내는 거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게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응시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빌증, 재교부 6가지 있습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16번에 2번입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으니까 업무 위탁, 보치기 업무 위탁, 수수료, 포상금 3개입니다 수수료 15개 다시 적어드려요 미화씨 때문에 다시 적어드려야 해요 수수료 내는 게 1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시수료가 있고요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재교부 수수료, 재교부 수수료 이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서브노트에 다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이 네 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그 다음에 국장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장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냅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을 위탁한 경우 시험 위탁한 경우 응시수료 얼마 냈어요? 여러분들은? 2만 8천원은 딱 냈어요 그대로 다른 학원에서 2만 8천원이다 이랬으면 4만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4만원 냈는데 학원에 대행료 12,000원 플러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또 4만원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2만 8천원으로 제가 해야 되는데 대행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상하네 학원에서 입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확인해봐야 돼요 나중에 틀리게 입력돼서 울고불고하고 시험 못 보는 사람 한 명씩 봤어요 해마다 꼭 본인이 확인해봐야 돼요 남한테 책임 미룰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입력된 게 바로 됐는지 확인해보라고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최고 중요하죠 주소 같은 거야 막말로 받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제대로 입력되는지 꼭 확인해봐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나중에 틀린 거 학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시험 위탁 위탁은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인 얻어서 성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게 2만 8천원입니다 현재 시험에 2만 8천원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이사의 성인을 받아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2만 8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는 보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개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이 있는데 중개 보수는 주택이 있고 주택외가 있다 주택외 주택인 경우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인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인에서 시도조례를 정하는데 국토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인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주택외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주택외는 주거용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인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라도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은 국토부령이 정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데 국토부령에 보면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 범인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중계보수도 올해 받겠잖아요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 올해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 15개가 있다고 했어요 15개 15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료 내야 안 돼요 자격증 제교부는 내는데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료 내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된 경우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가 있는데 실비 실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정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한도액이 30만원 이 30만원에는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멀리가는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부 등본 비용 떼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받을 수 없다 실비 15개입니다 이 15가지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하나 이상은 출제된다 벌칙 270페이지 벌칙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274페이지 1번 문제 1년 이하의 저녁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에는 3년 이하의 저녁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저녁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질서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요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 지덕세의 3배 이하가 가태료가 있다 다 이하입니다 이하 이상은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진익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같이 시작 무등록개혁공개사 부정한망무로 등록한 자 분양관련 정섬 ML업을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1년 이하의 진익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혁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부동산카페라는 명칭도 부동산카페 쓸 수 있다 없다 개혁공개사가 아니면 부동산카페라는 명칭도 쓸 수 없다 개혁공개사가 아니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고 시험공고 나오고 나서 나왔는지 나오기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동산카페라는 명칭도 쓸 수가 없다고요 개혁공개사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진역벌금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소 의무 위반 비밀준소는 반어사불벌제 특히 광이 중요합니다 광 무등록개혁공개사가 중개사업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개혁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거래대금 직업 증명자료 미제출입니다 통장입금표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확, 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구체적 기준이 500만원짜리가 있고 최대 그 다음에 400만원짜리, 300짜리, 200, 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최고 처음에 있는 거하고 최고 마지막에 있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확 오래 신설됐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400만원 둘 다 안 하면 500만원입니다 구체적 기준 최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다음에 15일 이내 주택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인데 주택거래 신고 제도는 이미 국회에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시험 공고일 현재는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직업 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방조한 자, 거짓 신고하도록 그 다음에 협회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회임, 임원의 회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개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이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구체적 기준 200만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계획 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구체적 기준 1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명칭 광반납 보이개휴 시작 구체적 기준 50만원 30만원 20만원 구체적 기준이 기출문제 보니까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무공구부터 하자고 어차피 50, 30, 20, 500, 400, 300, 200 무공구부터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계획 공개사가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이 공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여기 광고는 무등록 계획 공개사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지능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획 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4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명칭 성명 전화번호 4가지 표시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 50만원 등록번호는 표시 안해도 되죠 등록증 반납 안하면 50만원 자격증 반납 안하면 30만원입니다 취소되고 아까 7일 이내 반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 위반한 경우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요업은 20만원 6월 초과 무단요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 가태료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가태료 부과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구체적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와 취득세 3배 이하의 가태료는 그 구체적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1번 유사 이중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건데요 기역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하면 3년에 2천만원 니은 양도대여 1년에 천만원 디겟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2천만원 그 다음 비밀준수 1년에 천만원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년에 천만원은 리얼 니은 두 개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벌칙이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고 두 문제 조금 전에 했던 저 표에 암기하면 조금 전에 저 대가리에 암기하면 두 문제 맞춘다고요 그럼 대가리만 암기해놓고 무슨 대가리인지는? 자꾸 하다보면 무슨 대가리인지 알아요 손바닥에 대가리 적어가지고 큰닝페이퍼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 장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1차 두 과목 만들고 접어가지고 한쪽에 또 2차 세 과목 만들고 이래가지고 큰닝하려고 열심히 계속 대가리 써보고 이러면 큰닝 안해도 다 알게 돼요 나중에 나중에 시험지 받으면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옷 탈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직 풀지는 말고 있으세요 하거든요 그때 대가리 적어놓으라고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도 일단 적어놓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 보기 다섯 개 중에 고르면 웬만하면 고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옮겨 적어요 시험지에다가 시험지 받아가지고 옷 탈자 보라고 할 때 책상에다가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책상에 적어놓으면 감독관이 들어와가지고 질판에 자석배 지표를 붙여요 1번 여기 앉고 2번 여기 3번 4번 이렇게 붙이니까 어떤 사람 책상 들고 가더라고 자기 자리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그 앞에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가만히 서가지고 있어 그냥 그러면 큰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긴장돼가지고 더 못 풀어요 보지도 못해 그러면 2차만 보는 분들은 자석배치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번호별로 순서대로 왜냐하면 2차만 보는 사람은 누가 합격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1차는 자석배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1차 보고 나서 또 2차 볼 때 또 자석배치가 또 달라져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거 보고 큰닝 하기는 좀 어려워요 본인 거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대각선으로 같아야 앞뒤로 같아야 문제가 그거는 감독관마다 다르더라고요 감독관이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시험지를 따로따로 A형 B형을 따로따로 나눠줘요 나눠줄 때 보라고 앞뒤로 나눠주는지 옆으로 나눠주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눠줄 때 한번 봐요 일단 그러면 대각선이 보기가 더 쉽죠 오히려 바로 앞에보다는 옆에가 더 보기 쉽잖아요 한번 보라고 어떻게 나눠주는지 그리고 만약에 A형 B형이 따로 있는데 A형이 100점인데 B형을 그대로 답을 백해도 60점은 넘어요 거의 비슷해요 몇 개만 바꿔요 다 완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몇 개만 바꾸기 때문에 똑같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중개사법 빨리빨리 풀고 있더라고 이쁜 여자분이 다 틀렸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보여주니까 짜증내더라고 누구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냐고 안 보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원서 접수해도 절대로 같이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섞어버려요 제가 시험을 열 번 넘게 봤는데 한 번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아는 사람인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모르는 사람하고만 다 봤다고 시험을 다 섞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면 오히려 1, 2번 붙여서 접수하지 말고 한 열 번 정도 떨어지면 오히려 그냥 같은 교실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껴야 돼요 바로 옆에 앉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1번부터 한 35명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그러면 1번부터 35명까지면 같은 교실에는 들어가겠죠 옆에는 거의 못 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또 앉아서 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면 제가 들어가서 제 옆에 있는 수험생들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꾸 제 거 보려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저를 막 감독관이 주목하고 제 앞에 와서 딱 서서 있더라고 그래서 엎드려가서 자버려서 안 풀고 자꾸 앞에 와서 서서 있으니까 풀기도 싫고 긴장돼서 제가 자기 좀 꼭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제 거 보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떨어져 버렸다고 제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거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 거나 보세요 꼭 보려면 자 2번 3년에 2천만 원입니다 3년에 2천만 원 3년에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 지금 저 대가리는 다 적어놨어요 1번은 양도대여 자기 생명 사용하는 거하고 양도대여 똑같다 했죠 그래서 1년에 천만 원이고 2번은 이중사무소 1년에 천만 원 3번 탈세 목적으로 투기조장이니까 3년에 2천만 원이죠 비밀준수 3년에 1년에 천만 원 양도대여 1년에 천만 원 그래서 3년에 2천만 원 3번이죠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과목 통틀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과목 없어요 다른 과목은 벌칙 나오는 거 없죠 공중개사법만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내용이 이걸 안 내면 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다 법정형이죠 법정형이 있고 선고형이 있어요 법정형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최고형을 말하는 거고 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지정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벌금 700만 원 받았다 받을 수도 있죠 1년 천만 원 이하면 선고형을 문제 낸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거의 다 틀렸어요 700만 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천만 원 이하라만 들어봤지 700만 원이라고 강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천만 원 이하라고만 했지 네가 언제 천만 원 700만 원 말했는지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00만 원을 말 안 했지만 천만 원 이하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700만 원 이야기해줘야지 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800이 나올지 700이 나올지 600이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그냥 이하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옛날에는 시험 끝나면 도망가는 선생님들 많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적중 못 시켜가지고 근데 저는 뭐 해마다 적중을 잘 시켜서 도망간 적은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눈 감고 하면 60 밑으로 나오지 왜 안 나와요 그냥 공부하면 안 나오지 근데 지금 공부 안 하잖아 지금도 멍 때리고 있잖아 지금도 보니까 지금 잠 못 잔 것처럼 머리가 다 해가 잤는데 잠을 못 잔 것처럼 부시시하게 긁는데 지금 화장도 받지도 않고 지금 기업 이중으로 등록을 한 경우 이중 등록 1년에 천만 원 그 다음에 직접 거래 3년에 2천만 원 디것에 1년에 천만 원 리얼에 1년에 천만 원 미엄 3년에 2천만 원 법정 형끼리 묶여진 것은 리언하고 미엄은 없네요 미엄 미엄 없으니까 2번이 답이죠 이게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교체 문제 나왔어요 답은 2번이네요 3년에 2천만 원 두 개 1년에 천만 원 세 개인데 3년에 천만 원 두 개 묶어놓은 건 없잖아요 같은 것끼리 답은 2번이죠 8번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백만 원 이야기가 되려 12번 5백만 원 이야기가 되려 한번 볼까요 5백만 원 이야기가 되려 등 처분관층이 다른 경우는 5백만 원 이야기가 되려 기억이 아니고 1번 공개사업 운영 실적 공시하지 않는 협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개혁공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거래당사자는 누가 부과해요 이거는 등록관층이 부과하죠 등록관층이 합니다 작년에는 12번에 2번을 신고관층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작년에는 신고관층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등록관층이라고 합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했죠 이게 지금 5백만 원 이야기가 되려 이게 지금 확 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인데 확인 설명하고 이거는 확인 설명은 누가 등록관층이 되겠죠 이게 등록관층 부동산 거래 신고도 등록관층인데 이 등록관층은 서로 달라요 이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층이고 거래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층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맨 마지막 교육만 시도이사예요 교육은 시도지사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시도이사가 부과합니다 누가 부과징수하는지까지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등록관층이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3번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번 휴폐업 신고 위반 개시 의무 위반 이전 신고 위반 4번이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거래 신고 해가지고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거래 신고가 무슨 거래 신고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을 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 반납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등록증은 50만원 자격증 반납안하면 3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 기준이 답 1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 20번 22번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을 한 개업공개사가 천만원 벌금을 받았다 제가 아까 이런 거 이게 선고형이죠 받은 거는 선고 받은 거죠 선고형이죠 법정형이 아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진액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 틀렸어 강의할 때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17회 때는 선고형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3년에 2천만원 이 말만 했지 천만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틀려가지고 거칠게 항의하더라고요 네가 언제 천만원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냐 3년에 2천만원만 이야기했지 천만원 받을 수 있죠 이해하니까 2천만원 이하니까 3년 이하의 진액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얼마예요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를 구체적 기준 30만원니까 30만원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공제 운영 실적 공시안하면 구체적 기준 300만원이니까 300만원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면 성명 사용하는 게 양도 대여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천만원 이하인데 1천만원 받을 수는 없죠 1천만원 이하니까 답이 4번이라고요 만약에 1번을 1천만원 받았다 하면 맞는 말이죠 1번은 2천만원 이하니까 답 4번입니다 이게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강의할 때 이렇게 성고형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냥 3년 이하의 진액이나 2천만원 이하라고만 말했지 1천만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 한 적은 없다고요 5번 직접 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진액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500 받을 수도 있고 1,600만원 받을 수도 있죠 판사 마음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1,500만원 이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성고할 수도 있습니다 18번에 따라서 답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옳은 것 개혁공개사가 중개산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금지행위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를 하면 그 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진액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그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반드시 취소 해야 되겠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맞고 2번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경우 개혁공개사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혁공개사의 벌칙 내용이 다르다 제가 아까 이중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똑같다 했죠 둘 다 1년 이하의 지정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지득한 자는 자격 취소 사유에만 해당되고요 3년에 2천만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3년 이하의 지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거짓 부정한 방법 20개 있는거 내드렸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이라는거 프린터 내드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폐업하면 누수려도 된다 영원히 비밀은 준수해야 되죠 건물을 떠난 후에도 또한 준수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명시되는 의사의 반하에는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태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은 치소세계만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가태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태료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하면 의견진술기에는 주죠 청문은 치소세계만 청문합니다 22번입니다 284페이지 22번 벌칙 내용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양벌규정은 소속공개사가 가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했는데 양벌규정은 행정형벌만 적용됩니다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인데 법 제50조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로 법 제48조 3년 이하의 진액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직원이 한 경우에는 그 고용인 직원을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양벌규정은 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가태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유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사무소 다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진액벌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 벌금과 가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병과 가치부가할 수 없습니다 벌금하고 가태료는 진액하고 벌금도 병과할 수 없죠 병과 가치부가 한다는 뜻입니다 4번 그레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이중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쌍방대리 무부 관직 상투 3년에 이중만원 맞죠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존을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액수를 불문하고 이법상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즉 이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 받으면 결격사유인데 이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그 사장은 이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이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역선택을 해가지고 인권 옆에 경쟁중개업소에서 보내가지고 일부러 나쁜짓 하게 해가지고 벌금밖에 만들고 사장도 벌금밖에 맡아서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지익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민주주의 자기책임주의 원리에 비춰볼 때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결격사유 아니다 22번에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은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거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내드린 20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